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기적을 체험받고 싶나요?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연법칙을 떠난 불가사의한 일들을 보고 기적이라고 하며 체험은 우리 몸으로 직접 느끼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기도를 할 때 갑자기 입술이 돌아가 방언을 하더라. 손이 갑자기 찌릿찌릿할 때 기도를 해줬더니 병이 나왔더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법칙을 떠난 불가사의한 일,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한기상 18장에 불의 역사가 일어났던 엘리야 선지자의 기적을 보십시오. 나무를 쌓아놓고 물을 열두통이 넘을 정도로 부으라고 합니다. 또랑에 물이 흘러내릴 정도까지 부었으니 얼마나 많이 젖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 또랑에 물이 다 마르고 나무장자까지 타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불가사의한 역사이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에 역사는 여러가지나 역사안은 하나님은 같으니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첫 표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자연법칙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받고 싶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믿음의 항아리를 채우셔야 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역사하는 힘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모자라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모친 마리아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5절에 어머니가 하이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우니 내 믿음의 항아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왜 물을 채우라고 했겠습니까? 물은 성령 충만한 기도도, 말씀도, 믿음도 될 수 있습니다. 물을 한 항아리가 아니라 여섯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시험이 와도 내 믿음의 항아리를 가득 채운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항아리를 채우십시오. 그리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해야 믿음의 항아리를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방언을 주셨으니 기도해야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시험에서 빠져나와야 믿음이 성장이 되어 믿음의 항아리를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만수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게이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잠잘 것 다 자면서 어떻게 믿음의 항아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믿음 잃지 말고 믿음의 항아리를 채우십시오. 믿음의 항아리를 채우셔서 기적을 체험받고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내 지식을 버리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일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연회장한테 물을 떠다 주라고 하니 웬만한 믿음 갖고는 떠다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시켰던 예수님의 명예훼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는 일이니 믿음이 성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내 지식을 버리고 순종하십시오. 100% 내 지식을 내려놓고 상식과 경륜을 다 버리고 순종할 때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고 모장의 베드로 사도가 어부로서 가지고 있던 지식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나이다.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지식을 버리고 순종했더니 기적을 체험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물에 포도가 들어가야 술이 되는데 어떻게 맹물로 술이 되느냐고 의심을 했다면 기적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은사, 능력을 받지 못했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가정의 불행이 계속된다면 내 지식을 버리고 얼마나 순종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을 체험받고 싶나요? 첫째로 내 믿음의 항아리를 채우세요. 둘째로 내 지식을 버리고 순종하세요. 내 믿음의 항아리를 채우고 내 지식을 버리고 순종하셔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